이번 시간에는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는 한국어로는 사건 또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도 이벤트가 있다 또는 이벤트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이벤트 또는 사건 또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이 태어났다 또는 결혼을 했다 또는 취직을 했다, 입학을 했다, 졸업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건이고 또 영어로는 이벤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벤트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 또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도구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이나 입학이나 졸업이나 이러한 것들과는 다른 사건이 있겠죠. 즉 스크래치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크래치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제 마우스 포인트가 있죠. 이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는 이 고양이를 클릭했다, 또는 여기 있는 깃발을 눌렀다, 또는 여기 있는 붉은색 버튼을 눌렀다, 또는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인다, 또는 키보드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다, 또는 왼쪽으로 가는 키를 눌렀다, 오른쪽으로 가는 키를 눌렀다. 이러한 것들이 다 스크래치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영어로는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벤트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있는 이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클릭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또는 여기 있는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저한테 헬로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죠. 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양이는 헬로우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또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벤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설명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벤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방식을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벤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개론적인 것들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맞추고, 이 뒤쪽에 있는 각각의 여러 가지 이벤트, 예를 들면 사용자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또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또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와 같은 각각의 이벤트별로 그 이벤트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스크래치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뭔가 개념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하나만 집어서 거기 있는 동영상 수업을 보시면,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이벤트를 찾아서 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는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차차로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수업들을 다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볼 필요는 없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는가만 대충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기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만 대충 하시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공부해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들을 통해서, 각각의 이벤트별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